저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고 적수록 좋고 포함들을 찍든 그런 표현을 주는 그런 걸 최대한 모아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쉬는 모습을 다양하게 감아가지고 계속해서 고찰되게 하고 싶어서 얘기할 때 약간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은 관객이 없잖아요 계속 카메라로 영상편으로 계속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관객이 없는 데서 무대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뷔 된다는 상황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 중에 온라인 컨셉도 있고 이거 나오고 있었네 이거 나오고 있었네 우리가 찍어야 되죠 우리가 있죠 온라인 컨셉도 있고 또 각종 프로모션이 좀 더 많아요 그것들이 찍고 난 후에 우리가 어차피 관객이 없는 컨셉도가 얼마나 대비가 많이 됐는지 관객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그 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지금 하는 것과 그리고 옛날에 BTS 인도스 그때 찍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놀면서 찍었던 것 같잖아요 그거랑 좀 상반되는 영향을 상반되게 이렇게 담아내는 것도 좀 그림을 담고 싶다라는 얘기를까지 했을 수 없고요 그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관객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집에서의 그냥 일상생활들 지금 나가서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일상생활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과거 회상이죠 그냥 추억들?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러고 놀아야 되는 데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깥에서 뛰어놀고 그냥 다같이 여행을 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저는 세게 바깥에 고기 구워놓고 이런 거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스를 찍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올라가냐 그래서 일단 저 생각은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 10일 10박 시계를 해서 그러면은 2일밖에 안 나오지 않나? 우리 사람이었어 촬영이 이 일이야 촬영 시간 이외에도 그냥 시간 모르는 뭔가 스케줄을 저는 형이 스케줄을 담는 거 저는 내가 오늘 스케줄을 따라요 갑자기 내가 스케줄을 담는 거 아니야? 형 맞잖아요 스케줄 되죠? 응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해본 것이 잘하다봐요 해 하죠? 하죠? 그래서 카메라 좀 들고 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찍을 수도 없는 게 온라인 콘서트로 와준다면 얘도 콘서트를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찍을래 그냥 노름름랑 같다 노는 거는 얘가 찍어주고 얘 장면은 우리가 찍어주고 네 그래서 그냥 좀 사진이 되게 끊어졌어요 다행히 끊어지는 게 질감이 그렇다면 질감이 다양한 시선들이 오지 않는 뭔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넋같으면 네 넋같은 그 저기 유포리아 잠깐 짧은 영상 나왔어요 근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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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안에 퍼스널에서 찍고 한 번 더 찍고 아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유포리아 이벤트 그걸로 다른 영상이 하나 나간 적은 멤버들이 찍은 영상을 모아서 그걸 편지면 나가면서 그냥 그런 느낌인데 좀 더 보고 싶은 거는 그 만약에 이제 그냥 말대로 공연하는 모습들을 담아버리면 좀 극대화가 안되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런 건 하고 싶다고 하신 거 한 번의 마지막 그 영상은 아니면 뭐 첫 장면에 앞 장면에 이제 내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러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이 없어서 희망하는 모습을 지금 아주 돌아와서 집에서 품새 정리를 하고 마스크 길러 벌려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촬영 날짜가 미미가 딱히 괜찮네요 촬영 날짜가 이게 만약에 이런 거 촬영 날은 뭐 대만 찍을 수 있는 거 그렇게 가는 거면 그냥 촬영 하루 정도만 그 무대 장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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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감으로 립싱크 이쁘게 딸 거 이쁘게 딸 거 이쁘게 딸 거 이쁘게 딸 거 이쁘게 딸 게 이 베트남 이름으로 나갈 거면 좀 내추럴 하긴 하는데 수월해 그쵸 수월하긴 한데 이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큰 줄기는 일상에서 스케줄을 하라고 모였다 근데 공격이 없다 올라와서 그리기고 그리고 우리가 컷 끝 하면은 우리가 지쳐있는 모습 보여주고 옛날에는 콘서트도 이러진 않았는데 뭐 회상 콘서트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집에 돌아와서 뭐 집에서 계속 그냥 잘 누구를 작업하고 있고 이런 장관이 하고 있는 건 잘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배 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이러진 않았는데 하면서 회상 아 그냥 또 다른 장관이 하고 있는 거 그쵸? 네 좀 더 좋은 거 네 아 아 아 아 아 아